계산작업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문제입니다. 표 1의 중간시험, 기말시험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학점평가기준표 B12부터 G14 영역을 참조하여 학점 영역에다가 학점을 표시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시험평균값을 구하셔서 아래쪽 기준표에 첫번째 행에 가서 찾고 세번째 행에 있는 학점을 찾아다가 표시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시험평균을 구하는데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의 평균값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중간시험 더하기 기말시험 가로 묶고 그 다음에 슬래시 2라고 문제의 수식이 계산식이 제시가 되어 있지만 에버레지라는 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굳이 따로 계산 더하기 나누기 하지 않고요. 에버레지 함수를 이용해서 평균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에버레지 입력하시고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이 있는 B3부터 C3을 선택하고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학생별로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을 가지고 평균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을 아래쪽 기준표에 첫번째 행에 가서 찾고 세번째 행에 있는 학점을 찾아다가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3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등호 다음에 커서 갖다 놓으신 다음 H록업이라고 입력하시고 에버레지 함수 맨 뒤에다가 심표 그 다음 학점 기준표에 참조하는 표에 B12부터 G14 영역을 참조해서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지금 선택한 영역은 항상 그 자리에 있죠.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 첫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찾고 세번째 행에서 가져오겠습니다. 3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는 건 아닙니다. 0 이상 60 미만이라는 구간에서 데이터를 찾아올 거라서 유사일치 또는 생략하셔도 돼요. 그 다음 H록업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표 2에서 소속팀이 서울이 아니면서 소속팀이 서울이 아니면서 그 다음 개인전 성적이 60 이상인 조건이 두개 조건입니다. 두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총점의 평균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반올림에서 소수 이하 한자리까지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Average if s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첫번째 함수 마법사 누르셔도 돼요. 함수 삽입 누르셔도 되고요.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요. 평균을 구할 범위입니다. 총점에 대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그 다음 첫번째 조건을 찾을 범위입니다. 소속팀에 가서요. 조건은 서울이 아니다. 서울과 같지 않다라고요. 같지 않다. 서울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두번째 조건을 찾을 영역은 개인전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다시 한번 조건에 오셔서 크거나 같다. 4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평균 값을 구할 수 있는데요. 평균은 반올림하여 소수 이하 한자리까지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현재 결과에는 소수 한자리까지 표시가 되어 있지만 문제에 제시된 반올림하는 라운드 함수를 이용하셔서 r-o-u-n-d 라고 입력하시고요. 맨 끝에 가서 신표 소수 한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1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에는 변화는 없지만 문제에 제시된 함수는 꼭 사용하셔서 소식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표 3에 가셔서 표 3에 특별상여금 지급 현황표가 작성이 되어 있고요. 인사평가를 이용하여 특별상여금 지급 비율표를 참조하여 특별상여금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상여금은 기본급 곱하기 오른쪽 지급 비율을 찾아다가 곱해서 표시하는데 혹시나 오류가 있을 때는 평가 오류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if-error 함수는 조금 이따 작성하고요. v-lookup 함수를 통해서 값을 좀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마법사 함수 삽입 누르셔도 되고 직접 하셔도 되고요. 룩업 밸류 찾을 값은 인사평가를 가지고 그 다음 테이블 어레이 지급 비율표에 가서 지급 비율표는 G19부터 H22 영역입니다. F3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 영역에 첫 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찾고 두 번째 열에서 값을 가져오실 겁니다. 그래서 가져올 열은 두 번째입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0을 입력하거나 false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현재 입력된 지급 비율은 100%라고 퍼센트가 적용이 되어서 1이라고 나오는 거고요.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0이라고 표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수식을 작성하셨고 그 다음 물론 정확하게 맞는지 확인하시려면 표시 형식에 가서 백분율로 바꾸시고 다시 또 회계 형식 바꾸시고 하시면 되는데 그냥 수식 맞게 작성하셨다면 곱하기 D18셀에 셀을 곱해가지고 특별 상여금을 계산하겠습니다. 라고요. 기본급을 곱하신 다음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는데 복사했을 때 값에 오류가 있다면 평가 오류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if error 맨 끝에 가셔서 평가 오류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if error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 4에서 세계 주요 공항 코드라고 입력되어 있는데요. 공항 코드는 대문자로 그 다음 공항 명은 첫 글자만 대문자로 그 다음 표시 예와 같이 공항 코드 가로 열고 공항 명 영역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M18부터 M26 영역이고요. 먼저 첫 번째 공항 코드를 대문자로 표시할 거니까요. 등호 입력하시고 UPPER 입력합니다. 공항 코드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가로 닫고 연결하겠습니다. M% 가로 열고요. M% 첫 글자만 대문자로 입력하겠습니다. PRO, PER 그 다음 공항 명을 선택하시고요. M% 연산자 이용하셔서 가로를 닫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고요. 네 번째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다섯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킥보드 이용요금 계산인데요. 문제에서 운행 시작과 운행 종료 시간을 이용하여 이용요금 계산 영역에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용요금은 10분당 1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사용 시간을 좀 먼저 계산하고요. 분으로 환산하신 다음에 값을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등호 입력하시고요. hour라는 함수를 이용하셔서 시간 데이터를 추출한 함수 운행 종료 시간에서 시작 시간을 뺀 값을 hour는 1시간은 60분이잖아요. 곱하기 60 하시고요. 1시간이 안 되니까 지금은 결과가 0으로 표시가 된 거예요. 그 다음 더하기 분을 계산하고자 합니다. minutes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운행 시간 운행 종료 시간을 클릭을 해야 되는데 클릭이 안 되니까 방향키 이용할게요. c31-b31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 이제 30분이라고 값이 구해지고요. 아래 수식을 복사하시면 아까 구한 시간에서 구한 분에다가 조금 전에 구한 분을 통한 결과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0분당 천원을 곱할 건데요. 그냥 곱하게 되면 30분이 아니라 30시간 30분 그냥 곱하시면 안 되고 3 곱하기 천을 해야 3천원이라는 값이 구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구하신 값을 가로로 묶어서 30이 아니라 3으로 값을 곱할 수 있도록 나누기 10 하시고요. 그 다음 그 값에다가 우리는 곱하기 천을 하겠습니다. 라고요. 10분당 천원 계산할 수 있도록 곱하기 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킥보드 이용요금 계산한 결과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까 나누기 10을 하지 않고 곱하게 되면 3천원이 아니라 3만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10분당 할 때는 첫 나누기 10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 작업 5문항 같이 살펴보셨습니다.